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으면은 그래도 이게 우리 임플란트 하는 치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내부에서 큰 규모로 횡령이 벌어졌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이제 투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게 뭐 상장 적극 실시 임사를 해서 혹시나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깔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소에서 어떤 결정했나요? 네. 오늘이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내리는 기한이었습니다. 오늘 기한이었는데 내릴까 했었더니 15일 한번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거래소가 오늘 결정 기한을 미루고 15일 연장해서 다음 달 17일에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찰 수사가 계속 하루하루 뉴스가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거래소 쪽에서 먼저 이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 좀 리스크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달 17일에 이제 그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상장 유지를 할 것인지 상장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1년 이내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정하게 되는데 뭐 오스템 인플란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 이제 상장 유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날 바로 이제 상장이 거래가 되고 그런데 시장에서 볼 때는 상장 폐지라기보다는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할 것이다. 좀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그 이유는 워낙 이제 횡령 주모가 워낙 이제 막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기심위에서 이제 개선 기간이 부여된 다음에 만약에 이후에는 또 이제 코스닥 시장 위원회로도 나중에 그 이유 절차가 또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다시 이제 개선 기간을 주기로 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그만큼은 거래가 중지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최대 2년 동안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뭐 아직까지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뭐 상장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결정한다고 하면은 최대 2년까지 묶일 수 있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생각에 아니 무슨 소액 투자자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게 거래 정지시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액 투자자일 텐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상장 거래소에 그 뭐죠 상장 심사위원을 제가 한 3년 했었거든요. 웬만하지 않으면 바로 상장 폐지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한 1년 정도는 경과 기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장 폐지를 했을 때 그 사회적인 반응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여간 이게 제가 보기에 잘못은 뭐 직원이나 임직원들이 했는데. 괜히 그냥 소액 투자자들만 괜히 이게 피해를 보니까. 점점 뭐 이 자본 시장이 좀 더 투명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광수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